4년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완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세상의 어떤 부를 가진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든든한 배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배경은 세상의 배경, 사람의 배경, 권력의 배경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난 땅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리고 미션과 천명 소명 사명을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붙잡는 것 그러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호롬을 통해서 각인 뿔이 체질 되고 또 기도 제목 붙잡는 날 등을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상으로 부르셨죠 제사상 나라로 부르시고 제사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로 날마다 오직 그리소로 피제사드리는 제사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복음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고통 속에 또 저주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 왜 멸망당하는지 왜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 승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영상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이 한국의 다민족 며느리들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조금 한국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의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한국의 농촌이나 결혼하기 힘든 남자들에게 시지와서 사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보는 뷰포인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보면서 결국에는 보면은 결혼을 해서 왔는데 19살에 시집 오고 20살에 시집을 왔는데 나이가 많아요 남편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각종 사고로 일찍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자의 인생을 주고 갔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잖아요 그들이 남자 한 사람 바라보고 돈 때문에 뭔가 신분을 조금 상상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머나먼 땅에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결혼 3개월 만에 죽게 되고 1,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한 개인을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조상들이 숨겼던 우상입니다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들의 영적 배경 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배경 또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한 자의 그 자녀들은 천대까지 아니 3, 4대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저들도 복음을 받고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이 나는 이렇게 너무나 가난이 싫어서 먼 땅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빨리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해낼 수밖에 없는지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원적인 이유를 한 사람이라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제가 그 영상들을 지금 계속해서 몇 개씩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때문에 후대들이 얼마나 망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소리 소문 없이 단명하고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또 중독 가운데서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우산 신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으로 저희들에게 부르셔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각인 뿌리 체질들에게 말씀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이 저희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성삼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주인 바꾸고 나면 성삼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사익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게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저희가 회복해야 되고 또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은약으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간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삼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 힘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배경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천국과 보자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응답입니다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이삼 치를 살리는 빛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생명력과 축복이 살아나게 하셔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저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작은 배경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못해 저희가 수련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작은 거라도 막 하고 싶어 합니다 귀엽죠 예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는 계속해서 중간에서 차단하고 계속하는데요 우리가 하다 못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가족들 국회의원들의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루머도 일어나기도 하고 거짓 뉴스들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인간 세상에 비비재하게 우리가 오늘도 사실 밖에 나가면 만나는 불이익 같기도 하고 또 은폐화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늘부터 저희에게 있어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저희들을 감사하고 행복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배경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배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사미 하나님과 두 번째 천국과 보좌의 배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인데 세 번째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을 했을 때에 주신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서 시대를 살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에게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들을 하나님에게 주셔서 모든 현장의 목회자로 부르셔서 현장에 있는 허감을 꺾는 제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 운동하고 고금 운동하고 치유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후대 미래를 위해서 랩렌트와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한 부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배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사육자로, 교육자로 랩렌트로, 중직자로 우리는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성령 충만함을 두고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면 되고 그 신분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사실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다드에 맞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권은적인 문제 이 권은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사람과 단체는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살리고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약을 붙잡고 그리스의 은약을 붙잡고 2, 3, 7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져서 후대가 살아나고 다민족들이 살아나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삼이 하나님의 배경과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한 주간 그래서 기도로 늘리는 한 주간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교회의 배경이 되어져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배경이 되고 또 나에게 그 교회의 배경이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또 사단의 모든 나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완전한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후대들에게 이 은약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들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